이번 글에서는 근육을 이완하고 쌓인 긴장을 푸는 데 유용한 팁을 공유한다. 대부분의 경우 근육 부상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통증이다. 근육 통증을 진정시키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정요법이 있다. 인체에는 약 600개의 근육이 있으며 근육계는 우리 몸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니 만약 심각한 근육 부상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부 부상의 경우 상태를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기 위한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정요법이 있다. 근육 긴장의 원인 스트레스, 불안, 자극된 신경, 반복적이거나 과장된 움직임 및 유해한 수면 자세는 모두 근육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근육의 불편함은 부상, 마모된 관절 또는 추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육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질병이 있다. 낭창 섬유 근육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발성 경화증 유머티즘성 관절염 만성 피로 증후군 또한 피부근념과 낮은 수준의 칼륨 또는 칼슘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도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ACI와 같은 일부 약물은 근육통을 유발한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근육통증에 대처하기 통증 발생 이후 첫 24시간 동안 해당 부위를 얼음 찜질하면 염증과 통증이 줄어든다. 마사지 또한 근육통에 효과적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 걷기, 자전거 타기 및 수영은 모두 근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트레칭, 근력운동 및 유산소 운동은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을 깊이 자고 스트레스 부하를 줄이며 요가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만약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경우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해야 한다. 발열베개 또는 얼음 주머니를 사용하면 영향을 받은 부위를 이완시키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비타민과 수분 섭취 근육을 진정시키는 또 다른 권장 사항은 바로 비타민 D 보충제이다. 연어, 정어리 또는 다른 기름기 많은 생선과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 근육통증을 진정시키는 가정요법 근육통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약물이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부작용이 있고 심지어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요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1. 캐모마일, 민트 또는 체리 캐모마일에는 항염증제가 있다. 그래서 매일 캐모마일 차를 마시거나 영향을 받은 부위에 캐모마일 오일을 사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민트 또한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민트는 통증 완화, 항염증 및 경련 방지 특성을 자랑한다. 빨간 체리는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육을 진정시키고 만성근육, 관절염 또는 섬유근육통에 맞서 싸운다. 2. 카인, 페퍼, 카인, 페퍼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로 작용한다. 카인, 페퍼 일자근술과 뜨거운 올리브유 이자근술을 섞어 아픈 부위에 바른다. 3. 앱솜염 앱솜염에서 발견되는 마그네슘은 근육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면서 근육경련, 발장 및 긴장과 싸운다. 4. 로즈메리와 발레리안 로즈메리는 근육염증과 통증을 진정시킨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신체가 더 빨리 회복되게 할 수 있다. 또 로즈메리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및 두통에 좋다. 차로 마시려면 뜨거운 물 한 컵에 로즈메리 일자근술을 넣은 다음 잎을 건져내고 마신다. 하루에 3번 마시면 된다. 로즈메리 오일과 코코넛 또는 올리브 오일을 결합하여 아픈 부위에 바를 수도 있다. 한편, 항염증제와 진통제인 발레리안 오일은 근육, 특히 목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발레리안의 진정효과는 스트레스를 원화하고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아르니카와 라벤더 아르니카는 근육통과 염증에 대한 최고의 자연요법 중 하나이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항염증 및 진통제 특성을 자랑한다. 아르니카를 크림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영향을 받은 부위에 매일 입원 발라주자. 라벤더 또한 근육의 부기와 통증, 특히 등, 목 및 다리 통증과 싸우는 항염증제 특성이 있다. 라벤더는 긴장이 원인일 때 관절염, 관절통 및 두통과도 싸운다. 6. 시계꽃꽃 시계덩굴 또는 자주색 시계풀이라고도 알려진 시계꽃은 근육 염증, 생미통 또는 두통의 좋은 또 다른 가정요법이다. 스트레스, 불안 및 과민성과 싸우는 진경제 및 진정제 역할을 하는 꽃이다. 클럽 스트레스, 불안 및 한 lama 판다. 첫 번째